다시 따뜻한 옷 꺼내 입으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내륙을 중심으로 뚝 떨어졌는데요. 광주는 8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고요. 나주와 영암 등 일부 내륙 지역은 5도를 밑돌고 있습니다. 아침 추위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고요. 낮 동안에는 어제와 비슷하게 올라 따뜻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시 맑은 가을 안을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잠시 탁해졌던 공기가 오늘은 회복되겠는데요. 미세먼지 농도 좋은 단계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장성과 화순 3도로 대부분 지역이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구레는 아침 기온 2도로 춥고요. 한낮 기온 22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목포해나 최고 기온 20도, 강진 22도, 해남 21도로 따뜻하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지역은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해남부 먼바다는 오늘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2.5미터로 다소 높겠습니다. 내일 아침 추위가 누그러지겠고요. 당분간 대체로 구름이 많고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